아 오늘 저 이분 씨고 참 기대가 안 돼요. 박용태 교 그 침새. 수호파 보셨어요? 수호파 보셨어요? 열심히? 그럼요. 요즘 대세죠? 저도 집에서 조금씩 따라해 봤는데 안 되던데. 저랑 보면서 울었어요.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는. 근데 이 춤에 정말 어떤 감정이 있다라는 게 느껴진다는 게 대단하더라고요. 아이키 씨는 그런데 수호파 전에 이미 해외에서 춤을 받았던. 워낙 유명한 춤꾼들이죠. 금색이 춤을 썼었죠. 안녕하세요. 수호파에서 최고로 활약했던 댄서 아이키입니다. 최고로 활약했던 이런 자신감 너무 좋더라고요. 양 팀 다 모두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파이팅 하시고요. 오늘 제가 본 한국 시리즈 중에 제일 섹시할 예정입니다. 저 표현 마음에 드는데요? 스웩. 스웩. 다치지 말고 섹시한 경기를 보여달라. 아 쉬고 연습을 정말 열심히 했대요. 또 운동 신경이 워낙 좋아서 기대를 해도 된다라는 전언이 있었거든요. 정말 잘 던질 것 같아요. 아세요? 모르시죠? 에이. 지금 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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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훅의 리더잖아요. 그렇죠. 보컬 아닙니까? KBS 스포츠 시그널 마왕 신혜철 씨의 음악에 맞춰서 한국 시리즈 2차점 댄서 아이크의 시구. 그 실력을. 와. 아직 시군 안 했잖아요. 멋지네요. 또 왼손잡이네요. 또 왼손잡이네요. 그러네요. 마운드 앞에는 아이키. 타석에는 허경민. 조선잡이네요. 멋지네요. 초고 스트라이크. 기대하라는 말이 허언이 아니었는데요. 확실히 운동 능력 자체가 낭다릅니다. 하체부터 이어지는 어떤 그 키네마틱 시컨스. 완벽했습니다. 멋진 식으로 한국 시리즈 2차전의 흥을 한껏 돋아줬습니다. 아이키 씨 수고 많았고 고맙습니다.